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찬원님 오늘 KBS ETV 부류의 명곡 MC를 보고 그리고 우리 성남에서 오늘과 내일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부류의 명곡 소식 예고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활짝 웃는 모습과 박수치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서 미리 보여졌는데요. 자 우리 TA의 5세대까지의 보이그룹 2023년 4월 22일 저녁 6시 10분 부류의 명곡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디바 현재 진행형 뮤지컬 레전드인 최정원과 함께하는 대표 뮤지컬 넘버로 꾸며지는 역대급 고퀄리티 무대가 진행됩니다. 부류의 명곡 뮤지컬 디바 최정원 특집입니다. 나에 대하여 한 사람 내에 존재하는 성과 악의 대결 대체불가 밴드가 재해석한 환상적인 무대 목니 지금 이 순간 지키렌 하이드가 진행되고요. 새약해진 고양이 그리자벨리가 꿈꾸는 삶의 노래 미래의 뮤지컬 퀸이 선사하는 숨막히는 감동 김현지의 메모리 캐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리를 뒤흔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서곡 자중을 압도하는 성냥과 웅장한 스테이지 이즈은의 대성당들의 시대 노트류람 드파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한 장부의 당찬 포부를 전하는 국악계 아이돌의 처절한 보이스 김준수의 장부가의 영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천재음악가와 프리마돈나의 비밀이야기 대세 크로스오버 그룹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하모니 라포엠의 더 팬텀 오브 더 오페라 오페라의 유령이 진행되고요. 여름방학 뜨거웠던 청춘의 사랑과 락쿤너 팔색조 아이들의 통통 튀는 고백의 무대 탄 써머나잇 그리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10분 부류의 명곡 우리 이찬원님의 명 멘트는 어떤 멘트가 될지 또 최정원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할지 또 가수들과의 오고 가는 이야기 이찬원님 명엠 씨 기대해보면서 오늘 저녁 6시 20분 부류의 명곡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